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이민년 내년 1월 1일 새해 해맞이 행사도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라 전면 취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송군은 청송양수발전소 상부 댐에서 개최 예정이던 2022년 새해 해맞이 행사를 취소하고 연말연시 방역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예천군도 군민의 안전을 위해 이민년 새해 해맞이 행사를 전면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시군도 신종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발생과 코로나19 급증 여파로 연말 해넘이와 새해 해맞이 행사 취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